한 가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옆에서 함께 일하는 남직원과 함께 할 건가요? 여직원과 함께 할 건가요? 기묘할 정도로 모든 ceo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 ceo가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직장에서 여직원 월급이 적은 이유에 대해 언급하죠. 여자들은 항상 세 가지 핑계를 대며 유리천장을 운운합니다. 직장에서 똑같이 일해도 대우가 다르다. 여자가 남자보다 월급이 적다. 여자는 남자보다 승진의 기회가 적다라고 말하는데 까놓고 말해서 남성과 여성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의 깊이가 다르답니다. 외부 미팅 약은 주말 출근이 있을 때 남자 직원은 업무의 결과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 출근을 하면서도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서도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직원은 외부 미팅 약은 주말 출근을 인센티브 수당을 줘도 안 하죠. 여자들은 돈보다 웰빙과 워라벨을 추구합니다. 어렵고 밤샘이 많은 작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잖아요. 당연히 지원자는 여자보다 남직원이 훨씬 많고요. 여직원은 가만히 있다가 차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들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나선다 이거죠. 남자들은 자신의 보스에게 충성심과 애사심을 어떤 형태로든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내 앞에 보스가 있던 없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충성심 애사심 그딴 거 여자들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자들은 같은 회사의 여직원들 눈치를 제일 많이 보거든요. 얘 집에 가면 나도 칼퇴해야지 이런 말이나 하고 있죠. 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성 CEO가 있습니다. 잠깐 저를 향해 악플을 달면서 우리 여직원은 안 그런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스윗달콤한 중장년층 분들. 이 발언은 제가 한 발언이 아니니까 저에게 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재밌는 내용 보여드릴까요? 나 해군인데 해군엿이 여기 있냐? 라는 2023년 글을 보시죠. 이 여자는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 열심히 일해서 빠르게 상사를 달게 된 여성입니다. 빨리 장기 달고 빨리 진급하기 위해서 훈련소 조교까지 생각했어서 윗사람들이 나 진짜 좋게 보고 있고. 동기 여군들은 짐 싸서 놀러가기 바쁜데 나는 혼자 근무지에 남아서 남은 일 처리하고 퇴근하는데 당연히 내가 진급 월등히 빨라야 하는 거 아닌가. 회식도 사회생활이니까 노력했을 뿐인데. 동기 여자들 사이에서 장교들에게 잘 보이려고 화장을 지나게 하고 윗대가리들 성접대하고 다녔고 수병 한 명 사관 훈침해서 빨아줬다 뒷담화하더라고. 여자욕 존나 하기 싫고 남자 군인들 비읍시옷들 많아서 바다에 빠뜨려 재기시키고 싶은 적 진짜 많고 여자욕 하기 싫은데. 지들 뺀질거리며 당직 안서는 거 내가 다 서고 힘없는 척 연약한 척 무거운 거 옮길 때 난 이 악물고 도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욕먹어야 하는 걸까. 라고 말하는 fm리스트가 보이십니까. 남성 혐오하는 걸 봐서 정신머리는 썩어빠진 한국 여자인데. 이 여자가 말하는 유리천장은 어떤 걸까요. 나 육군인데 진짜 여자욕 하기 싫거든. 근데 진심력은 뺀질거리는 거 열받아. 라는 식으로 사회생활을 할 줄 아는 여성들은 한 목소리로 같은 여성을 욕하고 있죠. 이래도 이 세상에 유리천장이 존재할까요. 유리천장을 운운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회생활 능력이 부족하다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일 겁니다.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고 노력했으면 보상받는데 2024년 현 시점이고. 인터넷에 글 한 번 적으면 불이익 주는 상사들 대깔이 후려치는 게 너무 쉬운 세상에서. 유리천장 때문에 진급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죠. 우리 여성들이 진급을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성들에 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죠. 반박하고 싶으시다면 저기 여성 ceo와 해군여 씨에게 반박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유리천장의 진실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커피 한 잔 사 마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오히려 여자들은 같은 회사의 여직원들 눈치를 제일 많이 보거든요.